상자원부가 강릉 벤처공장에 입주한 연료전지 세라믹 부품공장에 설치된 수소 저장탱크 사고 보도에 대해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수소 저장탱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검사와 최초 설치 시 완성검사가 모두 완료된 안전한 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 역시 KS 표준에 따른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제품 인증이 실시됐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수소충전소가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국내 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